안녕하세요.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. 5월 8일에 있었던 5월 확률평가 총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나라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.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1컷이 47점 정도가 나온 거는 쉽게 나온 거예요. 왜냐하면 원래 1컷이 45점 정도가 나와야지 보통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. 이것보다 1컷이 높게 나오면 쉬운 시험이고 이것보다 1컷이 낮게 나오면 어려운 시험입니다. 그런데 22년에 있었던, 그러니까 23학년도 수능에서는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. 어려운 시험이었어요.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죠. 쉬운 시험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이번 5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이 기출 문제를 제대로 푸셨으면 이번 5월 학력평가는 거의 틀릴 문제가 없었습니다. 신유형이 없었어요. 제가 거의 자신 있게 말하는데 신유형이 없었습니다. 물론 여기서 학생들이 뭐 무슨 소리야 난 어려웠다고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제 해설 강의를 한번 보세요. 다 기출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. 물론 아직 개념 공부, 기출 공부가 부족하시면 당연히 틀릴 수는 있어요. 그러나 기출만 풀어도 다 맞출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시험이다. 그래서 이번 메가스터디 1컷 기준으로도 보니까 1컷이 47점이 예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고3들만 시험을 봐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니죠. N수생이 시험을 보면은 더 1컷이 높아질 겁니다. 48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. N수생이 시험 보면은.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왜 드렸냐. 이대로라면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올해도 올해도 사실은 나라에서 킬러 문항 내지 마세요 했거든요. 그래서 올해 수능도 작년 수능처럼 쉽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제가 확언하건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학생들이 사실은 이건 좀 불리한 겁니다. 왜냐하면 아주 많이 하나 적당히 많이 하나 비슷하거든요. 그리고 실수라는 건 사람이 약간 멘탈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수업에서 항상 실수도 실력이고 왜냐하면은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애초에 문제를 풀 때 실수하지 않게 푸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 스킬도 제가 알려드리죠. 두 번째는 시간이 남아서 검토를 해야 돼서 그 시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다.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한 문제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그 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. 이대로 간다면. 그래서 실제로 메가스터디 지금 등급컷을 봐도 작년에 비해서 2등급컷, 3등급컷, 4등급컷 거의 다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작년 4월 학평에 비해서 이번 5월 학평이 원래 두 개 같은 건데 살짝 쉬웠다. 그리고 만약에 이 기조가 6평 그리고 수능까지 이어진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지구과학 공부를 조금 자기가 부족하게 느꼈다고 했다. 하는 친구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. 어느 정도 기출하고 개념을 충실히 한다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으로 출제될 것이다. 만약 갑자기 수능이 어려워지지 않는다면요. 그렇지만 너무 많이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할 경우에는 억울하게 등급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. 이렇게. 그래서 공부를 적당히 한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하고 너무 아주 많이 한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건 아니지만 좀 억울한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다. 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.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오 그래? 지구과학 개쉽다고? 그럼 지구과학 공부 안 해도 되겠네? 이런 친구들 있어요.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에 기준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구과학 공부 정말 많이 한 친구들은 이미 작년에 1등급 받고 만점 받고 올 한 해 1년 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은 시중에 나온 모든 엔제 모든 사설 거의 다 풀어봅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친구들이 고생한 만큼 티가 막 나는 시험은 아닐 수 있다. 라는 거지. 그거를 뭐 그러면 적당히 막 개념만 하고 기출만 한 다음에 그냥 한 번씩만 보고서 시험 봐야겠다.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정도면 무조건 1등급이 안 나옵니다.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제가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더 자세한 거는 제 5월 학평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기출에 나온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이 시험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